촬영 장소 촬영 장소 왔는데 와 이거 무슨 등산하는 기분이야 건물 5층이지? 네 와 가파르다 가팔라 와 좋다 웰컴 오 야 이따가 여기서 화투 쳐야지 야 내가 웃긴거 보여줄까? 뭐요? 딱 주머니에 뭘 넣고 일어섰다? 뭐 두두둑 떨어지는 거야 봤더니 이거 봐 이거 약간 그거 아냐?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악순하기 좀 반대쪽으로 요러고 있어 폴란탈 하시지요 그래 야 근데 뷰 분위기 좋다 아이가? 되셨죠? 응 니가 뭔데 박수초? 함 치봐 아니 숫자 세고 하나 둘 셋 잘한다 야 우리 야외 촬영 한 게 있나? 이렇게 딱 앉아서 뭔가 캠핑 분위기에 이래가지고 다 같이 또 회식 우리 성수회식 다음이잖아 이게 야 오늘 참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우리가 이 자리를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된 거지 아이디콤에서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박수 주세요 박수 나는 이거 딱 얘기 듣자마자 그 생각을 했어 달려야겠다 이 약 효능을 제대로 보여줘야겠다 왜냐면은 내가 이게 이제 그 도심 속 캠핑의 어떤 감성이지 왜냐면 우리가 뭐 할까 뭐 할까 하다가 어? 그거 어때? 도심 속 캠핑 그래서 뷰를 봐봐 건물 뷰 아파트 뷰 저쪽은 산이 보여 그리고 여기가 지금 냄새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음식 냄새 엄청나지 밑에 봤지 을지로 갬성 우리 두 번째잖아 을지로 네 첫 번째는 서인국밥 근데 그거 나중에 나와서 아 그래? 기대해 주세요 누구 나오는지는 비밀을 붙일게요 넌 그거 알아? 숙취해소제를 내가 항상 가방에 들고 다니기는 해 내가 사는 거는 아닌데 이제 뒤에서 챙겨주잖아 회식 같은 거 하고 미팅하면 술자리 많고 작품 리딩하거나 이러면은 다 같이 종파티 뭐 여러 가지 그럴 때 이제 주변 매니저분들 뭐 피디님들이 이렇게 챙겨준단 말 근데 내가 한번 먹어봤어 나는 사실 솔직히 확 이렇게 와 다음날 진짜 괜찮은데? 뭐 이렇게 느껴본 적이 크게 없었거든 왜냐면 워낙에 술 양도 좀 큰 편이기도 하고 근데 그때 내가 한 이걸 한 세 번 정도 먹어봤거든 아마 제작사 대표님인가 이걸 추천하면서 먹어봤는데 진짜 깔끔한 거야 아 맞다 알디콤 내가 그때 옛날에 먹었었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번에도 굉장히 반갑더라고 아까 대충 얘기 들었는데 이쪽에서 뭐 특허낸 게 있다며 그게 진짜 숙취 효과에 완전 엄청나게 좋은 거라 그러던데? 자신 있게 얘기해 에이햇 그래서 이게 먹는 방법은 술 먹기 전에 하나 먹고 그리고 중간에 하나 먹고 다음날 아침에 하나 먹으면 이제 깔끔하지 그리고 이제 술 먹기 전이니까 나 이거 처음 먹어봐 이런 거 술을 안 먹잖아 짠 좀 이게 한약 맛 나지 그만큼 이제 몸에 좋은 것들을 잘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왜 그런 것들 있잖아 어떤 채소나 어떤 음식물 안에도 성분이 들어가 있잖아 그중에서도 이제 숙취 해소에 가장 도움되는 것들을 혼합하고 그리고 또 이쪽에서 특허낸 그런 것들로 더 많이 해서 숙취 해소에 굉장히 도움되는 그런 거지 근데 부담스러운 맛은 아니야 그리고 이게 좋은 게 뭐냐 액상이라는 게 진짜 편해 왜냐하면은 봐봐 시중에 많잖아 알약 젤리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근데 알약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까지 이제 술자리나 이런 게 있을 때 특히 여성분들 여성분들이 알약 먹는 걸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이런 부분에서는 너무 편안하지 그냥 쭉 하고 어차피 술자리니까 안주 하나 딱 씹으면 그냥 완전히 깔끔해지니까 근데 우리가 안주를 만들고 시작을 해볼까? 네 조심 아우 숯 좋다 오늘 기분 좋다 야 이따가 이거 아니야? 완전 취해가지고 와 씨 알디콤 효과 개 좋다 이런 거 아니야? 알디콤에서 위스키를 정도 해요 아 진짜로? 또 내가 위스키 좋아하는 거 알아서? 네 와 진짜 따숩다 기 야마자키를 주셨어? 고마워요 알디콤 저희로 위해 잔도 만들어 놓으셨어요 진짜로? 네 채널 포인트로 오 진짜? 이거 내 글씨야 처음에 내가 만들 때 그거 썼잖아 그리고 보라 색깔 아 이런 디테일까지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자 편의점에서 내가 사온 것보다 알디콤에서 주신 거니까 오늘 이걸로 달리는 거 하고 편의점은 내가 그대로 가져가서 집에서 먹을게 앞으로 제가 이제 어느 회식이나 어떤 술자리 이런 거 있을 때 알디콤을 다 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기 내가 끓을게요 아니 내가 끓을게 아니 고기 못 끓잖아요 형이 고기 못 끓잖아요 자 그럼 네가 고기를 끓고 나는 이제 김구원 선생님 이거는 이제 저희가 사왔죠 국산 두부가 들어간 전통 된장찌개 아 사실 요즘 밀키트가 너무 잘 나와 그치 물론 이제 요리에 자신 있는 사람들은 집에서 가져오잖아 나는 옛날에 캠핑대 할 때 어떻게 한 줄 알아? 우리 엄마 김치가 진짜 맛있으니까 내가 딴 건 몰라도 김치는 싸들고 갔어 근데 요즘 밀키트 잘 나오니까 이걸로 된장찌개를 한번 제가 요리를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앉아 앉아 아 그냥 물 넣고 끓이면 되네 자 종이컵 2컵 반 다시 팩을 넣고 강불에서 4분 정도 육수를 낸다 이거를 이렇게 넣는 거잖아 네 까서 넣는 거 아니잖아 아니 까서 넣으면 안 돼 가자 야 야 왜 술 아니 술이 안 돼 고기를 이런 식으로 구워 캠핑고 다녀왔어? 아니 근데 저는 양보다 맛 위주로 하려고 왜? 요런 데는 양인데? 야 무슨 오마카스 왔니? 코스 요리야? 여기는 한 글 쌓아가지고 먹어야 돼 네 아 그럼 못할래요 그거 있어 딱 첫 잔을 까자마자 마시는 위스키랑 바나 이런 데 가면 킵슬이라고 하지 전에 먹었던 거 남잖아 그거 먹었을 때 맛이랑 또 완전 다르거든 어 어 나는 항상 보면은 첫 잔보단 중간 찜 잔이 맛있긴 해 이게 근데 다 따로 나이잖아 그래 내가 그래서 남은 술이 진짜 맛있어 근데 야 내 기분인지 모르겠는데 그럼 빨리 가던데? 약간 술이 확 올라오고 새 거 깠을 때 취하는 것보다 더 빨리 취하더라고 그래서 너무 좋았어 나는 이제 집에서 혼자 취해가지고 애니메이션 보고 일하는 거 있으니까 그런 거 좋아하네 라바 보면서 라바 끄는 지가 언젠데 지금 자 얼음 많고 컵 크니까 한 요정도 해가지고 어 한 잔 주십니까? 자 잠시만 서인국 전용잔 얼마짜라요? 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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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스 아 이렇게 쫄래쫄래 먹어 자 짠 자 아이디콤 짠 보자 흑요리사의 중심 어 흑요리사야? 어 흑백 아 알았어 한번 먹어보자 눈 가리게 줘봐 눈 가리게 줘봐 눈 가리게 줘봐 일단 제가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그 분 따라하고 싶어 안성재 셰프님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한 번으로 끝내면 안 돼 그냥 삼겹살로만 구운 게 아닌 거 같은데 그냥 삼겹살로만 구운 게 아닌 거 같은데 그거 뭔가가 저한테 킥이에요 아 뭔가 있어요 그 킥 킥킥킥 그거 해줘 익힘 정도 말을 해줘야 돼 응 맞아 저는 익힘 정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익힘 정도가 봤을 땐 조금 헤비해 좀 과해 그걸 놓친 거 같아 맛있어 맛있어 자 이제 다시 팩을 한번 꺼내고 그래 이게 진짜 좋아 우리 막 요리할 때는 유튜브에 가르쳐주는 거 진짜 너무 친절하고 너무 감사하지 근데 이거 보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기 힘들잖아 적혀 있는 거 보고 그냥 야 두부 진짜 그냥 되게 순두부 비주얼로 할까? 아니면 사각으로 해줄까? 아니요 그냥 으깨야 돼요 응 그냥 막 할게 입문에 고추 좋아하거든 나 매운 고추 좋아하잖아 근데 이거 한 입에 이거 하나씩 먹고 아니 근데 나 매운 거 잘 못 먹거든? 특히 캡사이신 이런 거는 들어간 그냥 매운 음식 있지 그런 거는 못 먹고 요렇게 자연적으로 매운 거는 좀 좋아해 그리고 그냥은 안 먹어 무조건 다른 음식과 곁들여서 먹지 그래야 좀 혀가 안 아프고 너무 매워요? 우와 아 괜찮아 왜냐면 이거 빨리 사라지거든 아닌데 오래간데 끝이 안 나요 여기서 우리가 좀 빌드합 하면 되잖아 고기 같은 거 좀 잘라 놓고 땡초 이런 거 좀 해가지고 달달시키는가? 구성이 제일 잘하는 음식인가요? 달달시키는가? 그걸 제일 잘해 전국튀기예요 지금? 예스 이름 한 번 지워주세요 이름? 너네들도 못하는 거 왜 자꾸 나 시켜 진짜 진짜 와 매운이 확 난다 냄새 맡아봐 냄새 맡아봐 자 냄새 가가라 와 냄새 너무 좋은데? 와 진짜 맛있다 주영이야 이거 한 번 먹어봐 장난 아이디 국물 미쳤지? 그치? 다 이게 있다니까 이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진짜 키프같은 맛 이야 짠하다 오늘 그래도 알디콘 먹었으니까 술 막 이렇게 막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거야 다음날 아픈 건 좀 더 할 거니까 어느 정도 먹으면 숙취가 있어? 난 원래 숙취가 있어 근데 어렸을 때는 100kg 술을 먹어서 항상 다음날 심했는데 이제 그런 게 싫어가지고 좀 조절하면서 먹지 어떻게 되냐 나는 숙취가 그냥 다음날 머리가 너무 아파 아무것도 못 하겠어 우와 이거 딱 열어서 딱 꺼내서 찬물에다 캤아악 씻는 다음에 탁 터져서 다시 넣고 이렇게 하고 싶어 이건 내가 구워줄게 야 아까 삼겹살이 맞죠? 국소를 해야 맛있어요 그때 고생했어 고생했어요 와 잘 생겼으면 고석 걸어줘 자체 고석 자체 고석 후 alt 근데 중희가 항상 나 찍어줘서 진짜 고맙긴 한데 중희도 이제 사실 한 번씩 찍어주는 거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 자기 일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얘가 카메라를 들고 있다가 자기도 할 일이 생기잖아? 이러면 카메라가 점점 내려가거든 입만 찍을 때가 많아 그래서 오즈모가 신세계야 안경에 알이 없으니까 여기가 직빵으로 들어와 다 익은 거 같아, 그치? 네 야, 접시 가었나? 다 익은 거 같은데? 빨리 익었다 근데 갑자기 피 나올 수도 있어 그리고 이제 우리 상하랑 여린이가 내려가서 이 옆에 골뱅이 맛집? 골뱅이 맛집 무침을 또 사와서 이거랑 같이 입문해 줘야지 골뱅이 소면 먹어볼게 음! 음! 야! 야, 이게 잘하죠? 음! 아니, 초장이 초장이 미쳤는데? 파 아삭이미, 와 오늘 다 성공이다 우동면을 제외한 모든 걸 우동면을 먼저 넣으라 그랬잖아 우동면을 제외한 모든 걸 제발 벌써 술이 확 올라왔나 어우, 손 시르러 내가 차가운 걸 못 참아 겨울 안 좋아하세요? 겨울 진짜 싫어해 겨울처럼 웃을게요? 막 울면서 해 그냥 핫팩 필수겠네요 아, 손실해 아니, 핫팩이 별로 이렇게 도움이 안 되는데 아니, 내가 진짜 너무 힘든 게 뭐냐면 내가 손발이 차, 수능 냉증이야 근데 땀이 나 겨울에 그러니까 발팩 있지? 다 붙인다? 그러면 한 방에 엄청 뜨거워 그러다가 갑자기 확 식더니 땀이 나 그리고 그걸 또 얼어 그 연속이야 핫팩 8개씩 붙이고 심지어 코트 있잖아? 그러면 그 핫팩 넣는 조끼 같은 거 그리고 열감 조끼도 입고 암에 다 했어 다 했어 그래서 내가 멸망 보잖아? 얼굴은 진짜 이렇게 살 빼고 얄쌍하거든? 근데 풀샷 보면 몸뚱아리가 이만해 내복을 한 두 개씩만 껴 있고 그리고 제일 극악인 장소가 이제 한강다리 내가 그걸 잘 모르고 겨울에 4년 전인가, 몇 년 전에 그때 크리스마스 캐롤 나왔잖아 스토리제이 그걸 이제 커버를 하겠다고 내가 R&B 버전으로 커버를 했어 근데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 그거를 이제 문석이 형, 은문석 배우한테 형, 나 이거 좀 롱테이크 형식으로 간단하게 찍자, 찍었으면 좋겠다 아, 뭐 한강다리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찍으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 그래? 일단 알겠어, 이래가지고 형이 도와주기로 했어 그래서 했는데 야, 괜찮겠어? 왜? 지금 많이 추울 텐데 그래서 어, 그래? 하여튼 뭐 이렇게 롱테이크니까 빨리 팍 하고 끝내면 되지 않을까? 그래도 해가 딱 이렇게 떠 있을 때 그때가 이쁘니까 그때 찍자, 그래서 한 새벽 5시인가? 스탠바이를 했어 한강에 그래서 둘이 앉아가지고 야, 인구가 저기 뭐냐 한 번 보러 갈래? 보러 갔어 근데 바람이 미친 듯이 봐봐, 진짜 어느 정도 추위였냐면 진짜 추위였냐면 어머머, 어머머 봐봐, 봐봐 봐봐, 봐봐 봐봐, 봐봐 진짜 추위였봐 진짜 추위였봐 진짜 추위였봐 그리고 참고 분위기 잡으면서 이러고 있었어 대박 대박 기분 설레는 이만 새하얀 거리 맑은 중 근데 나는 나는 짧은 머리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어, 맞아요 자를 안 잘라요? 어? 연기하느라 못 자를 수 있잖아 지금 약간 좀 글... 난 너무... 멋있었어 야, 횡설수사라는 거 그러니까 자, 그러면 우리 이제 2차전 시작하기 전에 알디콤 한 번 더 좋죠, 좋죠 하나 사악 먹을까? 짠 동네랑 알아요? 알디콤과 함께 야, 그거 요즘 우리 아버지 세대분들이 하신다는데 원래 그거 어플로 어플로 해서 그냥 자동인데 어르신들이 자, 동네랑 할까 와, 동네랑 할까 그냥 맞추는 거야? 다 달라 자, 이 차전 시작! 이제 국물이랑 술만 딱 아, 크으... 야, 이거 잘 나온다, 요즘 아까 된장찌개 먹고 깜짝 놀랐네 맛집이던데? 야, 이거 뭐라 이거 니 뭐 가져가는 것도 없다 아, 내가 안 먹는다 아니, 어묵 좋아하는데 살쪄서 안 되나? 맛있어? 그럼 몸 빠야지 몸이 딱 표현해지니까 우와 좋아요 아, 씨 어묵 중에 뭐 제일 좋아해? 나는 길쭉한 거 몸 쫙 끓이고 있어 야 나 꼬불꼬불이 꼬불꼬불 나 꼬불꼬불 꼬불꼬불 안 먹는다 했다가 너무 있어 아, 미쳤네, 이건 와, 국물 봐라, 확 너무 잘 나온다 진짜 잘 나온다 진짜 잘 나온다 우리 이름 뭐야? 제가 다시 다시 보내드릴게요 와, 내가 소주 까먹고 있었는데 소주 생각나네 밀키트가 이렇게 훌륭하다 야, 중이가 이렇게 탄수화물 그렇게 좋아해 면을 진짜 좋아해 밥 먹을 때 라면이 메뉴얼 있잖아 기본적으로 시켜 국수도 있잖아 기본적으로 시켜 나는 너무 좋지 한 입 정도 먹을 수 있어 옛날에 그랬는데 살 빼고 나서는 저는 안 먹어 아직 그렇게 겁나지 너무 맛있는 거 아는데 같이 먹어야 돼 응 같이 먹으면 운동해? 멋있다 아침 운동을 하는 게 제일 신기해 근데 술 그렇게 좋아하는데 술 먹으려고 운동을 조금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예 지금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예 하고 있어요 잠시 멈췄어요 그러면 스케줄을 다 잡지 마 다 드라마죠, 지금 근데 그거 다 제가 잡은 거 아니야? 다 내가 잡은 거야? 내가 여기서 일을 만들잖아 오늘 하고 싶은 것만 해도 한 6개가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잡는 거지 근데 나는 이게 맞는 거 같아 이게 만약에 없어지잖아 상상해봐 너네 너네가 계속 나 이끌고 갈 거야 응 일어나세요 그게 이제 채찍질을 하는데 내가 의지가 없고 이러면 너네가 지치잖아 하기 싫어하는 사람 근데 이게 지치잖아 이게 그냥 CD인데 게임이 CD가 아닐 거야 그냥 뭐야 이거?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생일 축하합니다 여기 봐 여기 여기 나오고 있어 나오고 있어 죄송해요 아니야 아니야 얘가 돌고 싶은데 못 돈다 안경 끼고 아 그래서 이게 안경이 저기 떨어져 있었구나 그래서 딱 보이는 데서 있어 그래서 나도 예산을 어머어머 진짜로? 왜 이렇게 무거워 야 고마워 오늘 뭐 벌써 세.. 미리 해야 될 거 같아 아 진짜? 사진 한 번 찍자 야 요즘 MZ샷 있잖아 어 됐어? 봐봐 오 나온다 나오네 되네 여러분 이렇게 찍으세요 끊기지 않네 이거 원래 부실 때까지 나오잖아 어 야 얘들아 진짜 너무 고맙다 그래서 아이디콥에서 오늘 선물 주신 이유도 이거였어요 아 진짜? 아이디콥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선물 지금 뜯어봐도 돼? 네 나 선물은 좀 과격하게 뜬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야 야 야 야 야 살짝 박어 야 야 이는 거 아니죠? 없어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꼭 테스트를 해보셔야 돼 그거 알았어 아 근데 솔직히 진짜 나도 살까 말까 고민했는데 너무 아플 것 같아가지고 미넬을 한 번 테스트해보고 이게 피부에 자극적으로 한번 보셔야 돼 아 일단 다리털에다가 한번 해보려고 자 우리 유튜브팀이 사파이어 쿨링 제모 의료기기 야 진짜 고맙다 진짜 고민했거든 근데 이게 이제 고민하다가 이 내 품 안에 딱 들어오잖아 그럼 이제 시도를 해봐야지 일단은 나 테스트하기 전에 중이 먼저 내가 테스트하고 할 거거든 어 야 그럼 내가 다이어트를 해도 너네가 야 뽁뽁이네 아 나 이거 맛있어 투썸플레이스 딸기 케이크랑 초코 케이크 진짜 맛있어 축하합니다 아유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그때 가면 바쁘실 것 같아서 응 그리고 내가 생일 때 혼자 조용히 보내는 걸 좀 좋아해 계속 숨어 생일 때는 응 그래도 축하 받는 건 기분 좋아해 진짜 너무 행복하지 근데 그거 알아? 술을 먹으면 이제 속에 있는 알코올이 이렇게 사악 나올 때 있는 거 알아? 응 그때가 좀 술이 깨지 않아? 다음날 술 깰 때쯤 이렇게 속에서 술냄새 확 올라오는 거 있잖아 근데 술 먹는 중에도 이럴 때가 있을 때는 좀 잘 안 취하잖아 알티콘 먹어서 그러게 약간 지금 계속 그래 아까부터 말을 계속 해왔는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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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삭 속에 있는 이게 뭔가 나오는 거 같아 야 오늘 진짜 생일도 해주고 오늘 좀 알티콘에서 또 이렇게 선물도 주고 너네도 선물 줘서 너무 진짜 너무 고맙다 케이크도 해주고 야 우리 이거 다 먹었어 아 그리고 약간 지금 우리가 먹는 동안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두 번 먹었잖아 이제 마지막 한 번 남았는데 좀 술이 덜 취하는 거 같긴 해 진짜 확실히 원래 한 이 정도 되면 알딸딸 해가지고 좀 할 텐데 지금 완전 좀 깔끔해 그러면 이제 우리 마지막에 한 개씩 또 먹어야 되니까 딱 먹으면 이제 내일 숙지가 아예 없는 거잖아 나도 기대돼 나도 기대돼 보내라 나 옛날 보내라 갑니다 뽀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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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도 못 잡네 포커스도 못 잡 깔끔할 거 같은데 야는 술도 안 먹는데 먹는 거 진짜 아무튼 오늘 여러 가지로 원래 우리가 알잖아 우리 나 제주도 촬영 막 있었을 때 그때 한 번 진짜 제대로 한 번 해보자 했는데 그때 내가 또 일정이 갑자기 바빠져가지고 못 하고 이러다가 이렇게 우리의 어떤 정식 회식이지 회식을 이제 처음으로 그때 성수동은 정말 약간 티저 같은 회식이고 이번에 찐으로 했는데 이제 10월 말이니까 올해 진짜 우리 잘 마무리하고 우리 또 이제 구독자 50만을 향해서 또 열심히 달리고 있잖아 진짜 너무 뿌듯하지 않아? 50만 솔직히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해야지 구독자 이벤트 해야지 진짜 좀 기다려주세요 정말 우리 아이디어를 좀 짜고 지금 우리도 짜고 있잖아 짜고 있는데 이거 어때? 와 괜찮다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좀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짜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오늘 우리가 첫 회식이라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팀들 너무 고맙고 그리고 우리 씩씩이분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다 같이 또 으쌰으쌰해서 올해 마무리 잘하고 어? 이거 약간 부장님 됐는데? 올해 잘 마무리하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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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내년에는 또 이렇게 확 올라갈 수 있는 올해서 100만을 찍을지 아 좋지 뭐가 됐든 100만 찍고 다 같이 좀 즐겁게 더 많은 컨텐츠를 할 수 있게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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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까요?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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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